키가 첫끼. 어머나. 얘는 언제 오나? 벤틀리가 아빠 데리고 올 거라고 윌리엄 철석까지 믿고 있는데. 아 힘들어. 물, 물. 물? 물, 물. 물? 물 먹으러 왔어? 응. 오케이. 가서 앉으세요. 가서 앉아. 가서 줄게. 아, 아빠 아니야. 아, 아빠 아니야. 아빠 먹는 거 아니야. 아빠 안 먹었어. 응. 가자, 가서 앉아. 앉아. 알았어, 앉아. 여기 앉아. 앉아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? 응. 여기 앉아, 그럼. 앉아. 응, 자. 물. 아유, 좋다, 그치? 물 한 잔 일단 시원하게 먹고, 다시 한 번 해보자. 형, 어디 있어? 그치, 그치? 저기 있다고? 아빠님들 뭔가 이상하긴 해, 지금. 알았어, 더 줄게. 알았어, 알았어. 응, 여기 터. 알았어, 알았어. 오수, 오수. 형은 여기 있어. 알았어, 알았어. 형 없어? 형 없어? 물이 없어. 물이 없어. 야, 너랑 뛰어가니까. 안 되네. 이리 와, 출발 출발. 밥도 먹어야 되니까. 좀 놀다가 형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. 어머나, 다시 벤트리가 오는 거예요. 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